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본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학부대학 성균 멘토 박은영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2020학년도 학부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가 취소되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안타까운 상황으로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되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시작에 앞서 중요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학기 개강이 일주 연기되었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일이 3월 2일 월요일에서 3월 9일 월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강 후에도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학생들이 충분한 자율 격리 조치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주 동안은 온라인 강의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의실 수업 못지않은 질 높은 온라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부터 강의실 수업이 시작되니 그 전에는 등교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자세한 학사 일정은 추후 학부대학 홈페이지에 안내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온라인 강의는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아이캠퍼스 메뉴를 클릭하시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캠퍼스 수업 참여 방법은 오늘 말씀드릴 수강신청 방법을 안내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동영상은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2020학년도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PDF 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이번 학기 수강신청에 꼭 필요한 페이지를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 60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그리고 144페이지입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5가지입니다. 학사 안내, 성균 교양과정, 학과 소개 및 학과 진입, GLS 이용 안내 및 수강신청 방법, 그리고 성균 멘토 학사 지도입니다. 먼저 주요 학사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1학기 학사 일정입니다. 대학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사 일정을 안내합니다. 학사 일정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우리 대학의 중요한 학사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2페이지를 보시면 학사 일정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강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전체 학사 일정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신청은 매 학기가 시작되기 전, 즉 방학 중에 합니다. 개강 첫 주에는 첫 수업을 듣고 수강신청을 변경하거나 확정하게 됩니다. 3주간 수업을 듣고 불가피한 사유로 계속 수강이 어려운 과목은 수강철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강철회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0학년도 학사 일정에는 기말시험 기간만 안내되고 중간시험 일정은 안내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학년도 중간시험은 과목별 교수님들께서 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실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교수님 안내 사항을 잘 따르시면 됩니다. 중간시험을 보고 성적을 확인한 후에 기말시험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기말시험 직전에 강의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강의평가는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뒤에서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시험까지 무사히 보고 성적 확인까지 완료하면 1학기가 종료됩니다. 다음은 2학기 학사 일정입니다. 2학기도 1학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학 중에 수강신청을 하고 1주차에 첫 수업을 듣고 수강신청을 확정짓고 3주차 수강철에 중간고사와 강의평가 그리고 기말고사 그런데 2학기에는 대계열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학사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학과 진입 신청입니다. 학과 진입 신청은 2학기 기말시험 이전 정해진 기간에 우리 대학의 학사 서비스 GLS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계열에 설치된 학과들 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과 진입 신청 변경은 기말시험과 겨울 계절 수업까지 종료된 후 즉 1학년 성적이 확정된 이후 최종 변경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성적 등을 감안하여 학과의 지망순위를 변경하거나 또는 신청기간에 지망하지 않은 경우 신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과 진입 신청 변경기간이 지나면 학과 진입 순위를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학과 진입 최종 변경까지 마무리되는 2021년 1월 말이면 여러분들의 전공이 확정됩니다. 학과 진입 신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담당 성균 멘토 선생님들께서 개별 상담과 집단 상담 등을 통해서 밀착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주요 학사 일정들을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입니다. 등록은 등록금을 납입하고 해당 학기에 학교를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미 등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금을 냈다고 해서 등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학기를 다니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강신청은 등록의 필수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의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은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어떤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강신청 변경 및 확인 세부 일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강신청은 2월 21일 금요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월 21일에 신청했던 과목들을 1차 그리고 2차에 걸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1차는 개강 1주차 온라인 수업기간, 2차는 개강 3주차 오프라인 수업 시작기간입니다. 세부 일정은 캠퍼스별, 수업 형태별 즉 온라인 과목이냐 오프라인 과목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좌 구분에 따른 날짜와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개강 이후 이번 학기 수강신청을 최종 확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최대한 수강하도록 돕기 위해서 수강신청 대기순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모든 강의는 수강정원이 있습니다. 수강신청을 원하는 학생이 수강정원을 초과하면 강좌별로 지정해놓은 인원만큼 대기순번을 부여하고 수강취소나 증원으로 인하여 여석이 발생하면 대기순번대로 수강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대기순번이 부여되었는데도 더 빠른 대기번호를 받거나 바로 수강신청을 하려는 생각에 동일한 수업을 다시 신청하면 기존 대기순번이 삭제되고 새로운 대기순번이 부여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기순번제는 수강신청 기간에만 운영되고 개강 이후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부터는 다시 선착순제로 수강신청이 진행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과목을 기필코 수강신청하겠다는 욕심에 매크로나 동일 아이디로 여러 화면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이번 학기 수강신청을 완전히 실패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다음은 학점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학에서 듣는 과목의 학점수는 보통 1학점, 2학점, 3학점이 있습니다. 1학점 과목은 일주일에 수업이 1시간이라는 의미이고 이번 학기는 15주간 수업을 진행함으로 학기당 총 15시간의 수업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15시간 수업을 듣고 시험에 패스하면 1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학점보다 수업시간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모두 이번 학기에 영어쓰기를 수강하실 텐데요. 영어쓰기는 2학점이지만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만약 이번 학기에 15학점을 신청한다면 수업시간은 매주 15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한 학기에 최대로 신청할 수 있는 학점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최대로 수강신청하고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학기당 최대 수강학점은 18학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2월 21일 수강신청하실 때 최대 18학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는 더 많은 수업을 듣고 싶어도 18학점 이상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2학기에는 이번 1학기에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4.0 이상이고 F학점이 없으면 3학점을 추가로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학기에는 수강가능학점인 18학점보다 3학점까지 초과하여 총 21학점까지 수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점 2월 제도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번 학기에 최대로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이 18학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이번 학기에 마땅히 수강할 과목을 찾지 못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16학점이나 17학점만 신청한다면 이번 학기에 사용하지 않은 1학점 또는 2학점은 다음 학기로 2월 되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2월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 성적이 2.5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 학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그런데 왜 3학점은 2월 되지 않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학의 수업은 보통 3학점 강좌를 기준으로 합니다. 1학점이나 2학점 과목은 많지 않아서 학생이 선택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서 2월이 되는 것이고요. 3학점 이상의 학점은 학생 본인의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2월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개강을 하면 여러분들은 첫 주 동안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들의 첫 수업을 수강하게 됩니다. 이번 학기에는 아이캠퍼스에서 온라인으로 첫 수업을 수강하시게 될 텐데요. 이 첫 수업을 꼭 수강하셔야 한 학기 동안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등 수업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기준으로 수강 변경 및 확인 기간에 이 수업을 계속 들을지 아니면 취소하고 다른 수업을 들을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수강 변경 및 확인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의 수강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수강 변경 및 확인 기간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1차는 개강 1주차 온라인 수업 기간이고 2차는 개강 3주차 오프라인 수업 시작 기간입니다. 자 다음은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던 수강 철회입니다. 수강 철회는 매 학기 3주차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3주차까지 수업을 들었는데 불가피한 사유, 예를 들면 수업 계획서와 실제 수업 내용이 다르거나 수업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한 학기 동안 학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 철회는 학교에서 권장하는 제도는 아님으로 제도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강 철회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점만큼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강 철회를 고민하게 된다면 담당 성균 멘토 선생님과 꼭 상담해 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개강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수강 철회 기간도 4월 6일 월요일 하루로 단축되었습니다.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 대한 안내입니다. 컨닝은 당연히 금지이고요. 적발 시에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시험 날짜, 시간,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게 되면 온라인 강자는 수업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날짜와 시간, 장소를 반드시 우리 대학의 가상수업 시스템인 아이캠퍼스 전체 공지 사항에서 스스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수업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에 보는데요. 간혹 1학년 학생들 중에서 시험이 다음 주 일요일인 줄 알았는데 이번 주였더라. 그래서 시험을 못 보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좋은 성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애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의평가는 감옥당 2번, 중간고사 후 기말고사 전에 실시합니다. 특히 기말 강의평가에 참여해야 성적 공시기간에 학사시스템 GLS를 통해 여러분의 성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강의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내 성적을 확인할 방법이 없느냐고 문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없습니다. 보통 성적 공시기간이 일주일인데요. 강의평가를 하지 않으면 성적 공시 마지막 날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좀 많이 답답하시겠죠. 시험 부정 행위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근신, 정학, 제적, 출교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계절 수업입니다. 계절 수업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 개설되고 주로 교양과목 중심으로 개설됩니다. 모든 과목이 개설되지 않으니 학과 진입 요건이나 졸업 요건은 최대한 학기 중에 수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 수업으로 미뤄두면 개설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은 개설되지 않습니다. 1년에 9학점까지 계절 수업으로 수강할 수 있고 각 계절 수업별로는 6학점 이내로 수강 가능합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면 성적을 받게 될 텐데요. 대학의 성적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A 플러스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이렇게 표시됩니다. 우리 대학은 기본적으로 성적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PF 과목은 예외적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고 등급이 아니라 패스 또는 페일로만 평가하고 성적 평점평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 대학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를 적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대평가 등급별 인원을 살펴보면 A등급, 즉 A 플러스와 A는 30% 이내이고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65% 이내입니다. 국제여강의, 실험실습, 캠퍼스 교차수강 교과목의 경우는 등급별 인원의 폭이 조금 넓습니다. A등급은 50% 이내,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90% 이내로 합니다. 등급별 평점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A 플러스 4.5부터 0.5점씩 낮아지고 F를 받으면 학점 취득에 실패한 것으로 되고 0점으로 처리됩니다. 만약에 1.75 미만의 성적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됩니다. 학사경고는 성적이 저조한 학생에게 학업에 더욱 노력하도록 학교에서 주의를 주는 제도입니다. 학사경고를 받게 되면 학생은 담당 성균 멘토와 면담을 해야 하고 또 학업증진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학 중에 학사경고가 여러 차례 누적될 경우에는 의무유급이나 제적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이 1학년 1학기와 2학기를 연속해서 1.0 미만을 받을 경우에는 학사경고 제적처리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재수강제도입니다. 재수강제도는 이미 수강한 과목 중 C플러스에서 F성적을 받은 과목을 다시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재수강신청은 일반적인 수강신청 방법과 동일하고 수강신청 화면에 재수강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재수강은 매 학기당 두 과목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재수강 후 받을 수 있는 성적은 B플러스까지입니다. 재수강한 성적으로 기존 성적이 대체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수강을 했는데도 F를 받은 경우에는 재수강 이전 성적으로 환원됩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2학기부터 재수강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학기에 모두 B학점 이상을 취득하셔서 재수강을 하실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금 제도입니다. 우선 장학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내 장학금과 대외 장학금입니다. 교내 장학금은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적우수 장학금과 가정형편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운행 장학금, 그리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자기개발과 사회발전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학생 성공 장학금이 있습니다. 성적우수 장학금은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F가 없는 학생들 중에서 계열별로 상위 3, 4% 이내의 학생들에게 지급됩니다. 대계열 학생들의 경우 성적우수 장학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행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므로 필요한 학생들은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외 장학금은 외부 장학재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장학금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대외 장학금의 경우 대부분 추천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추천서는 여러분들의 담당 성균 멘토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졸업 요건입니다. 졸업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은 먼저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졸업 최소 이수학점 즉 입학부터 졸업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입학 계열에 따라 졸업 이수학점이 다릅니다. 본인의 졸업 이수학점이 몇 학점인지 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입학생의 최소 이수학점은 120학점이지만 공학 계열 또는 예체능 계열 입학생은 130학점입니다. 그리고 성적은 2.5 이상 졸업평가 합격, 국제어 강의를 교양 영역에서 6학점, 전공과목에서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마지막으로 산품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산품 제도는 현재 제도 개편 중으로 추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을 위해서는 각 계열별로 최소 졸업 소유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계열별로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문과학 계열의 영어영문학과를 예로 들어보면 성균교양, 즉 중점교양과 균형교양에서 각각 최소 24학점과 18학점을 이수하고 전공에서 최소 63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모두 합하면 105학점인데요. 120학점에 필요한 나머지 15학점은 교양 또는 전공에서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다음 사회과학 계열의 경제학과 학생의 졸업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점교양 24학점과 균형교양 18학점 그리고 전공 54학점 그리고 나머지 학점은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수강하시고 120학점을 채우시면 됩니다. 중점교양, 균형교양 이런 용어들이 생소하실 텐데요. 우리 대학의 교양 영역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학사 교육과정은 크게 성균교양, 전공과목 그리고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는 성균교양 영역의 졸업 최소 2수학점입니다. 참고로 교양과정 이수 요건은 학생들의 입학 연도와 소속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각자 자신의 필수 교양과정 이수 학점에 대한 세심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표를 함께 보시면 우리 대학의 교양 영역은 크게 두 개의 영역, 중점교양과 균형교양이 있습니다. 중점교양은 6개의 소영역, 즉 성균인성 리더십, 고전명적, 창의, 의사소통, 미래, 글로벌로 구성되고 균형교양은 5개의 소영역, 인간 문화, 사회 역사, 자연과학 기술, 그리고 두 개의 기반 영역, 즉 인문사회과학 기반, 자연과학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소영역별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수가 있고 졸업하기 전까지 총 42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 교양 졸업 요건과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학과 진입 요건은 서로 중첩되는데요. 2월 21일 수강신청하실 때 잠시 후에 안내 드리는 학과 진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수강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학과 진입 요건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대학의 교양 영역에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학과 진입 요건과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들을 수강해야 하는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우리 학교만의 휴일을 안내합니다. 자, 건학기념일과 공부자 탐강일인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대학의 교양 영역인 중점균형교양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전공을 정하지 않은 채 대계열, 즉 인문과학계열과 사회과학계열로 입학하셨는데요. 여러분들처럼 계열 학생이든 전공이 이미 정해진 학생이든 성균관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주로 교양과목들을 수강하게 됩니다. 따라서 2월 21일 수강신청하실 때 교양 영역의 교과목들을 수강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점교양 영역입니다. 중점영역에는 전체 45과목이 있습니다. 자, 중점영역에 개설된 과목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과목들을 붉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수강신청하실 때 이 리스트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호 영역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균인성 리더십 영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영역에는 총 3과목이 있고 여러분들은 졸업하시기 전까지 이 3과목 중 최소 한 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균인성 리더십 영역은 1학년 권장 영역이 아닙니다. 이 영역은 2학년 이후에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수강신청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고전명저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개설된 고전명저 북클럽은 졸업요건이면서 동시에 학과 진입 요건입니다. 또한 2020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융합LC가 함께 수강하는 캠퍼스 교차수강 교과목으로 신입생 필수 이수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은 1학기 또는 2학기에 학교에서 LC별로 직권 배정하는 고전명저 북클럽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과목을 삭제하시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졸업요건이면서 학과 진입 요건임으로 반드시 수강하시고 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창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는 총 5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 창의적 발상, 창의화 소프트웨어, 창의화 컴퓨팅 사고, 그리고 창의적 융합 디자인입니다. 이 영역도 3학점 이상 수강하셔야 졸업요건과 학과 진입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창의적 융합 디자인은 고전명저 북클럽과 함께 캠퍼스 교차 수강 교과목으로 여러분들은 1학기 또는 2학기에 학교에서 LC별로 직권 배정하는 창의적 융합 디자인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교에서 LC별로 여러분들 모두 직권 배정해 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과목을 삭제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는 총 6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1학년 학생들에게는 창의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 스피치와 토론을 추천합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4학점 이상, 즉 2과목 이상을 이수하셔야 졸업요건과 학과 진입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학년 때 반드시 의사소통 영역에서 2과목 이상을 이수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과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수강신청하실 때 창의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 스피치와 토론 중 적어도 한 과목은 반드시 수강신청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 영역의 창의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 스피치와 토론 중 한 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합니다. 다음은 미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고자 개발된 영역인데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관련한 5개의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학생들은 졸업하시기 전까지 이 중 3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이번 1학기에 컴퓨팅사고와 SW코딩, 2학기에는 문제의결과 알고리즘을 여러분 모두에게 직권배정 해드릴 것입니다. 일부 강좌는 온라인 수업이니 잘 확인하시고요. 이 영역 역시 학과 진입 요건이면서 졸업요건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추후 개설 예정인 AI 기초와 활용도 필수적으로 이수하셔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영역입니다. 글로벌 영역에는 총 25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중 영어쓰기와 영어발표 또는 영어토론을 반드시 1학년 때 이수하셔야 합니다. 영어쓰기는 1학기 필수 교과목으로 학교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직권으로 수강신청을 해드립니다. 2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영어발표와 영어토론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반드시 수강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영역 역시 학과 진입 영역이면서 동시에 졸업요건 영역입니다. 학과 진입을 위해서는 4학점, 즉 1학기 영어쓰기, 2학기 영어발표와 영어토론 중에 반드시 한 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글로벌 영역의 졸업요건은 6학점이므로 한 과목을 더 수강하셔야 하는데요. 나머지 한 과목은 1학년 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글로벌 영역은 학과 진입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취득한 모든 성적이 학과 진입 성적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수강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교양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는 5개의 소영역이 있습니다. 인간문화, 사회역사, 자연과학기술, 그리고 인문사회과학기반과 자연과학기반입니다. 이 중 3가지 소영역, 즉 인간문화, 사회역사, 자연과학기술은 각 영역에서 3학점, 한 과목 이상 수강하셔야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1학년 권장 영역이 아님으로 2학년 이후에 수강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2개 소영역인 인문사회과학기반과 자연과학기반은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반 영역입니다. 또한 2020학년도부터 문익과학생들의 교차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인문사회과학기반과 자연과학기반의 이수 영역의 구분을 폐지하였습니다. 이 기반 영역에서 우리 인문과학계열과 사회과학계열 학생들은 9학점, 즉 3과목 이상 이수해야 졸업하실 수 있고 6학점, 즉 2과목 이상 이수하셔야 학과 진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번 1학기 수강신청 하실 때 이 영역에서 최소 한두 과목은 반드시 수강신청 하셔야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문사회과학기반 교과목들을 살펴보면 다음은 자연과학기반 교과목입니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실험과목으로 자연과학과 공학의 기초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자연과학기반 교과목들은 100% 국제어로 진행되고 일부 강좌는 강의 내용이 촬영되어 iCampus에 동영상이 탑재됩니다. 따라서 반복 학습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과학기반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미분적분학, 선형대수학, 일반화학 등의 교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선택과목입니다. 이 영역에는 주로 세미나, 스포츠 교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졸업요건도 학과 진입요건도 아님으로 제한없이 자유롭게 수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교과목은 성균 프레시멜 세미나와 글로벌 문화체험 세미나가 있고 모두 1학점 PF 과목입니다. 다음은 FY 세미나입니다. FY 세미나는 대계열 신입생 전용 교과목입니다. 담당 성균 멘토가 진행하는 수업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직권으로 수강신청이 됩니다. FY 세미나는 크게 면담 프로그램과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면담 프로그램으로 1학기에 담당 성균 멘토와의 개별 필수면담과 집단 학사 지도가 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부대학 성균 인성교육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FY 세미나 수업은 개강 이후 LC 단위로 진행되는 집단 면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과 소개 및 학과 진입 안내입니다. 우리 대계열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챕터는 여러분들의 담당 성균 멘토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1년 동안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각 계열별로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문과학 계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11개 학과가 있습니다. 유학 동양학부,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프랑스어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도거동문학과, 러시아어문학과, 한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문원정보학과. 다음은 사회과학 계열입니다. 총 10개 학과가 있습니다. 경제학과, 통계학과,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소비자학과, 아동청소년학과입니다. 이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융합학부에 3개 학과가 있는데요. 우리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학생들도 이 3개 학과로 전공 진입이 가능합니다. 각 전공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담당 성균 멘토 선생님들께서 개별 면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것이고요. 또 2학기에 진행되는 학과 탐색 캠프나 학부대학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새내기 전공 안내서를 참고하시면 계열별 학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학과 진입에 관한 안내입니다. 먼저 학과 진입 일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학과 진입 신청은 2학기 기말시험 이전에 신청을 하고 2학기 성적이 완료된 후 즉 1학년 전체 성적이 확정된 후에 최종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학과 진입을 위해서는 학과 진입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학과 진입 요건은 1학년 1학기와 2학기를 이수한 학생들이 학과 진입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조건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시는 표는 앞에서 설명한 우리 대학의 교양 영역입니다. 이 중 노란색으로 표시한 영역이 바로 학과 진입 영역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영역에서 반드시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학과 진입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고전 명저 3학점 1과목, 창의 영역 3학점 1과목, 의사소통 4학점 2과목, 미래 2학점 1과목, 글로벌 4학점 2과목, 인문사회과학기반, 자연과학기반 6학점 2과목으로 1년 동안 최소 22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학과 진입 최소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과 진입 2차 대상자로 처리되어 학과 진입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월 21일 수강신청하실 때 이 표를 기준으로 수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GLS와 수강신청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미 학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셨을 텐데요.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보고 계신 웹페이지가 활성화됩니다. 이 중 GLS는 골드론스케어의 줄임말로 우리 학교를 상징하는 금잔디광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학의 학사관리 전산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이 GLS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사 관련 일들을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iCampus 메뉴도 보이시죠? 또 각종 학교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학사 공지 메뉴도 있습니다. 서두에 이번 학기 개강이 일주일 연기되고 개강 후 1주차, 2주차 모든 강좌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부터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LS에서 iCampus에 접속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팝업창이 뜰 것입니다. 여기서 차세대 iCampus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나의 수강과목의 과목 목록을 클릭하시면 강의실로 이동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정해진 수업기간 동안의 강의를 듣고 과제, 토론, 퀴즈 등 교수님이 안내하는 학습활동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iCampus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은 새내기 대학생활 안내서 78페이지에서 80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생활 하시면서 학교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잘 관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GLS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여러분들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시고 수신함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혹시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앞으로 변경 예정인 학생들은 반드시 GLS 학적 개인 영역에 들어가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공지사항을 놓치게 됩니다. 휴대폰 번호 등록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앱을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킹고 앱을 꼭 다운받으시고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알림 내용을 잘 전달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이용 안내는 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성균인 가입부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킹고 아이디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성균인 가입 클릭하시고요. 성균인 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자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사 서비스 GLS는 학사 일정, 신청 자격관리, 학적 개인 영역, 수업 영역, 학업 영역, 비교과 영역, 상담 영역, 공학 인증, 온라인 교육, IT 서비스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영역은 수강신청이나 학생들의 수업을 돕기 위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GLS에 접속하여 수강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수강신청은 매우 중요하니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GLS 메뉴 중 수업 영역을 클릭하시고 전자시간표, 학사, 교양, 기타 과목을 선택하십시오. 전자시간표는 인터넷 수업 시간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자시간표에서 이번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수강신청하고자 하는 영역의 숫자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해당 영역에 개설된 교과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교과목들 중 내가 수강신청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선택해서 클릭하면 스피치와 토론이라는 과목명으로 개설된 개별 강좌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강좌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학습번호 또는 교과목명을 클릭하시면 수업계획서와 과목에 대한 개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계획서와 수업시간 등을 확인하시고 그 강의를 수강신청하고 싶다면 책가방 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책가방은 인터넷 쇼핑몰의 장바구니와 비슷합니다. 전자시간표에서 원하는 강좌를 골라 책가방에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가방에는 내가 원하는 강좌를 무한정 담을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수강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18학점이므로 책가방에 담을 수 있는 학점은 18학점 더하기 6학점, 24학점까지 담아둘 수 있습니다. 책가방에 강좌를 담아두었다고 해서 수강신청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강신청하실 때 GLS, 수업영역, 전자시간표, 학사교양, 기타과목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미래영역에 숫자 2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두 과목 중 컴퓨팅사고와 SW코딩을 선택하시면 개설되는 강좌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과 강의실 등을 확인하시고 수강을 희망하는 강좌를 책가방에 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컴퓨팅사고와 SW코딩은 학교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직권배정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수강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강신청하는 방법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강신청하고 싶은 강좌를 책가방에 담아둔 후 내가 담아둔 강좌들의 요일, 시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GLS 수업 전자시간표로 들어가서 책가방을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계열 신입생들은 수강신청하시기 전에 학교에서 직권배정한 과목들의 수업 요일과 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우리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신입생들의 1학기 직권배정 과목은 고전명저 북클럽 또는 창의적 융합디자인 3학점 그리고 영어쓰기 2학점 컴퓨팅사고와 SW코딩 2학점 FI 세미나 1 1학점입니다. 총 8학점입니다. 아래 내용에 직권배정된 과목을 임의로 삭제할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삭제하면 다시 수강신청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삭제하시면 안됩니다. 앞에서 이번 학기 최대로 수강가능한 학점이 18학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직권배정 과목이 8학점이므로 2월 21일 수강신청하실 때 최대 10학점까지 추가로 수강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10학점 중 의사소통 영역에서 최소 1과목 2학점 인문사회과학 기반과 자연과학 기반 영역에서 최소 1, 2과목 즉 3에서 6학점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수강신청하셔야 무리없이 학과 진입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강신청 홈페이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수강신청 기간 동안 서버의 과부하를 방지하여 학생들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수강신청하도록 돕기 위해서 수강신청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GLS의 전자시간표와 수강신청 화면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로그인은 수강신청 당일인 2월 21일 이전에도 가능하니 학번과 학교 홈페이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시고 수강신청 유의사항과 일정 등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수강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수강신청 기간 동안 수강.skku.edu로 직접 접속하거나 둘째, GLS 수업 영역 수강신청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수강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강신청 매뉴얼도 잘 읽어보시고요. 공지사항도 확인해 봅니다. 중복 로그인이나 매크로 사용 시에는 로그아웃되니 주의하십시오. 이제 수강신청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수강신청 책가방을 클릭하시면 책가방에 담은 과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은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 클릭은 2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2월 21일 이전까지 여러분들은 원하는 과목들을 책가방에 잘 담아두셔야 합니다. 수강신청 당일에 책가방 담기를 시작하면 이번 학기에 원하는 교과목 수강신청은 거의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월 21일에 신청을 클릭하여 수강신청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수강인원과 대기인원이 초과되어 다른 교과목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강신청은 책가방에 담아둔 과목도 할 수 있지만 학수번호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학수번호와 분반을 직접 입력하고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수강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이 완료된 과목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교과목들을 직접 조회할 수도 있는데요. 교양강좌 조회, 영역선택, 교과목 선택 후 원하는 교과목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수강정원이 남아있지 않은 강좌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대기번호가 부여됩니다. 1순위로 대기번호를 받았는데 신청 버튼을 다시 클릭하면 새로운 대기번호를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강신청 대기과목 내역도 보시는 것처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강신청이 완료된 과목과 대기과목 내역도 한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GLS 수업 영역의 주간 테이블 보기를 이용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테이블 형태로 확인 가능합니다. 주간 테이블로 한눈에 나의 시간표를 확인하면 점심은 먹을 수 있는지 또 다른 강의실로 이동할 시간은 확보되었는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교양 영역별 학년TO입니다. 학과 진입 영역인 고전 명저, 창의, 의사소통, 미래, 영어쓰기, 영어발표 또는 영어토론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기반과 자연과학 기반은 1학년 신입생 정원 배정 비율이 90% 이상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학년별 TO는 수강 신청 기간에만 적용되고 개강 후 수강 변경 및 확인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가방에 열심히 담아두고 또 수강 신청 당일에 부지런히 클릭을 하셔도 원하는 강의를 모두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대기번호를 받고 기다려 보시거나 수강 인원이 증원된 강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원되는 강좌는 킹고 포털의 학사 공지를 통해 사전 공지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전 명저 북클럽과 창의적 융합 디자인은 신입생 여러분들의 필수 이수 교과목이고 캠퍼스 교차 수강 교과목입니다. 두 교과목에 대해 직권 배정 받은 내역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 우리 학교 교수자로 계신 경우에는 되도록 다른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교에 신고해야 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시판 학사 공지 화면입니다. 이 중에서 수강 신청 공지를 클릭하시면 증원 관련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사 공지에서 수강 신청 일정과 주의사항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균 멘토 학사 지도 안내입니다. 성균 멘토는 학과 진입 전까지 여러분들의 학사 지도를 담당하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입니다. 캠퍼스별로 융합 엘씨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담당 성균 멘토는 잠시 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멘토 학사 지도는 1대1 개별면담과 집단 면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학기에 여러분들의 담당 성균 멘토와의 개별 면담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학사 지도 예약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성균 멘토의 학사 지도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과 전공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업 지도, 전공 및 진로 지도, 수강 지도, 재정 지원, 학교 생활 등 다양한 분야를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담당 성균 멘토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잘 확인하시고요. 참고로 저는 LC01부터 LC31 인사캠 인문과학계열과 사회과학계열 담당 성균 멘토 박은영입니다. 학사 지도실은 호암관 2층 15호입니다. 연락처도 잘 체크해 두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됩니다. 학사 지도실의 문은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담당 성균 멘토와의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은 GLS 메뉴에서 상담 영역을 클릭합니다. 학사 상담은 직접 방문하시거나 편지로도 가능합니다. 상담 영역의 공지사항은 담당 성균 멘토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균 멘토와의 방문 상담을 희망하시면 상담원 중 성균 멘토 상담을 선택하고 상담 일정표에서 가능 중 원하는 상담 시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담 예약 시간을 확인하시고 상담 분야와 세부 분야를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담당 성균 멘토의 승인을 거쳐 상담 일정표의 예약으로 변경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상담 신청도 GLS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면담 신청은 GLS 상담 방문 가능일자에서 가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편지 상담 역시 GL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융합 LC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학부대학은 타 계열 간 그리고 캠퍼스 간 교류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의 계열별 LC 제도를 4개 계열이 섞인 융합 LC 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융합 LC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캠퍼스 간 교류를 확대하고 융합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대학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과목 직권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학기에 4과목 8학점 2학기에 3과목 6학점의 직권배정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이 중 고전명저북클럽과 창의적 융합 디자인은 캠퍼스 교차수강 교과목으로 1학년 중 학기별로 매주 금요일에 교과목이 개설되는 캠퍼스에서 융합 LC 단위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학생들은 1년 중 한 학기는 매주 금요일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창의적 융합 디자인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피어리더에 대한 안내입니다. 피어리더는 융합 LC의 대표 학생으로 1년간 담당 성균 멘토와 LC 구성원 간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융합 LC의 구심점으로 LC 구성원과 협조하여 LC를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피어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학교에서는 피어리더에게 최대 20시간의 봉사시간과 개인 사물함을 제공합니다. 학사 안내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개강 후 건강한 모습으로 캠퍼스에서 반갑게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성원 Jesús 한글자 Rockefeller 한글자막Daniel